사이미 아카데미 홍사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교육과정 해외이수특례과정 흔히 12년특례라고 하는 전형과 그리고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그 자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학적과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학적, 적자가 많이 좀 어려워요. 주로 학교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와는 구별되게 국적이죠. 국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적자는 같은 한자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쿨 리지스터랑 그리고 내셔넬러티 여기에 따라가지고 학적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전교육과정 해외이수특례과정을 이야기하고 즉 학적의 기반이 국내에 없고 해외에만 있느냐 이 부분 것의 특례 입학을 인정하자 이런 차원이고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외국인 전형의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적과 관련되는 것이 전교육과정 이수특례전형이고 국적과 관련되는 것이 외국인 전형 입학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학적은 전교육과정 이수특례전형과 연결되어 있고 국적은 바로 외국인 전형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전형은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학적 기준으로 전교육과정 이수특례전형 국적 기준으로 외국인 전형 각 대학별로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자격 중심으로 좀 알아볼 것이고요. 학적과 국적을 혼합해서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대학들도 볼 것입니다. 먼저 공통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적을 가지고 하든 국적을 가지고 하든 즉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든 외국인이든 대학 입시 정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얼마든지 대학에서 재량껏 모집할 수가 있고 제외국민 3년 특례전형과는 다릅니다. 부모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사 주재원, 영주교포, 또 연구요원 해외에서 자영업이나 현지 법인에 근무하시는 기타 제외국민 등의 부모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해서 학생이 3년 연속 해외에서 공부했다는 걸 기준으로 하는 3년 특례전형은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유로운 전형이 바로 외국인 전형과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전형입니다. 선발 방식이 두 개 전형이 유사합니다. 외국인 전형도 그렇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도 기본 학력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 입학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는 원래서부터 입학이 좀 어려웠고 연대와 고대도 상당 수준, 특히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전형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입학이 가능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 전형은 9월 학기 입학이 당연한 거죠. 학제가 9월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는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전형 학생들은 원래 한국 학기는 3월에 시작하니까 3월 학기로 입학하는 것이 맞는데 외국인 전형과 동일한 입학식인 9월 학기 입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해당하고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따라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학생들은 9월에 입학해도 되고 3월에 입학해도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가능하고요. 2018학년도 9월 학기 입학을 했던 대학이 스카이 대학, 성경완대, 서방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됐습니다. 2019년도 9월 학기 입학에 추가된 대학이 여기 있는 대학에다가 한국 항공대가 추가되어서 이 대학들은 외국인 전형과 동일하게 9월 입학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두 개 전형 다 학생들에게 우호적인 입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개 panoramide.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